야 야 느낌이 좀 새로운 분위기 아니냐 이런 데는 시속 60이래 이게 주영아 강원도 두메산골이란 데 이제 이런 데가 정말로 태백하고 정서는 제발 좀 사진을 찍지마 엄청 이럴 똑바로 해 너가 얘기했던 호랑이 나오는 동네들이란 말이야 이런 데가 옛날에 호랑이 많이 출발하는 곳에서 함부로 산을 타고 못 가는 거야 이런 데는 이게 도로가 나서 근데 사실 이 도로 가서 옛날에 사람들이 다녔던 한양을 가기 위해 라든가 연결할 수 있는 길이었지 이게 이제 자꾸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지고 비포장 이런 길이 도로를 내고 해서 이렇게 길이 된 거야 이런 산골이었어 옛날에 가다가 호랑이도 만나고 가던 길이지 이런 길이 그 말을 하지 그거 손 떼해 아니 나 진짜 여기 조금만 조금만 여기 쫙 돌아서 끌려 그래 구폐장 금연입니다 안전 운행 하세요 됐어 됐어